한국마사의 홍보부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출장 올 일이 있어서 텐트 밖은 회사 2 제주 경마공원 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여기가 제주 경마공원의 주로네 공원에 있는 파크 골프장인데요 되게 탁 트여서 여기다 텐트 치고 캠핑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마사에 들어와서 바로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어서 좀 더 예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번 텐트를 치고 캠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텐트 안을 한번 잘 준비를 해볼게요 이게 에어매트인데 바람이 나와요 이렇게 보니 바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깜짝 게스트가 오실 거라서 두 개를 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면 좋겠습니다 완료 이제 이렇게 텐트는 쳐보고 테이블이랑 의자를 한번 펴볼게요 지난번에 캠핑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찍을 땐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찍고 나니까 되게 회사에서 캠핑 누가 해보겠냐 싶고 오늘의 메뉴로 제주하면 또 회 아니겠습니까 미쳤다리 공원에서 또 불을 못 피워가지고 회를 준비했는데 와 진짜 맛있게 생겼어 튀김도 있네요 볶음밥 저희 제주본부의 두 얼굴들을 모셨습니다 여기 촌미님과 주선배님을 제주 촌미님과 제주 주선배 더글로리의 주선배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본인 왼쪽 얼굴이 잘 나온다고 왼쪽으로 앉아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또 자리도 바꿨고요 어떻게 이제 제주도에 오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도 신입사원 때 제주도 첫 발령 받아서 왔다가 사랑에 빠져서 눌렀게 된 케이스죠 맞아요 남자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남편이 되시는 아름다운 제주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선배 본인 설명을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2사번 신입사원으로 제주도에 발령 받아서 오게 되었고요 사실 제주에요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회사가 보내주신 데 가야죠 방금 웃음소리가 좀 주선배 같았다 이거 가려봐 가려봐 여기까지 가려봐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려야 돼요 이렇게 앞을 쓰시면 안됩니다 저는 축산직렬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경마장이 아니라 제주목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우리 선배님과 후배님들이 와주셔가지고 회를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게 한번 제주도를 소개해볼게요 오늘 캠핑주를 준비했죠 캠핑주는 바로 한라산이 보이는 곳에서 딱 한라산을 이렇게 먹으려고 한라산과 토닉워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짠 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이네 배도 맛있네 제주 경마공원은 조랑말 경주가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랑말 경주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조랑말 경주를 하고 있는 곳이 제주 경마장이라는 점에서 어쨌든 충분히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꽤 인기가 많아졌고 예전부터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전부터 인기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도 엄청 오시기에 되게 좋은 곳이에요 사실 제주도 오면 제주도 여행 오면 밥 먹고 카페 가고 밥 먹고 카페 가고 할 게 없어요 중간에 물론 할 게 많긴 하지만 약간 풍경을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다가 살짝 그 약간 재미가 필요하다 하면은 금요일 토요일에 조랑말 경주를 걸어 제주 경마공원에 오셔라 그러면 그렇게 많다 위치도 합한 애월 애월이지 제주 여행은 서쪽이지 애월로 오셔라 동쪽도 또 동쪽은 가면 내츄럴팜 동쪽으로 가면 제주목장이 또 있지 이번에는 3만 돌파했습니다 이야 다음 번 목표는? 실버버튼이죠 예 에이 실버 실버 버튼 녹여서 편자 만들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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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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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 가지고 재밌게 놀고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럼 잘게요. 안녕. 잘 잤어요? 밤새 솔직히 못 잤어요. 못 잤어요? 무서웠어요. 고라니가. 고라니가 너무 깨끗 걸어가지고. 진짜 귀신 나온 줄 알았어. 정말 좋은 경험이네요. 이제 아침을 먹어야죠. 맛있는 거 준비됐나요? 빵 사왔어요. 빵과 커피를 마시러 나가봐요. 가시죠. 어젯밤이랑 다르게 너무 맑아졌네요. 진짜요. 너무 지금 행복해요. 이게 또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이 페스타를 받는 거. 너무 예뻐. 진짜 이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이 빵에다가 어울리는 커피가 또 있어야 되는데. 아 맛있겠다. 가셨네. 뭘 그렇게 바리바리 쌓였어. 뭘 그렇게 바리바리 쌓아졌어요. 너무 예뻐. 괜찮다. 아니 이런 거까지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그래.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준비도 다 했어요. 우와 미쳤다. 미쳤다. 얹어봐요 이제. 아 저요. 열심히 합시다. 오 향기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진짜. 맛있겠다. 맛을 봐 그냥. 아 맛있는데 너무 달아요. 원래 거기서 별로야? 너무 달아요. 아 진짜. 너네가 되게 단 거를 싫어하는구나. 커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커피 1도 모르는데 막 비싼 커피 주시는데 맛 없다고. 너무 달다더라고요. 달다고 막.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어. 달다고. 이제 텐트를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과장님이 오셔서 커피도. 맛있게 내려주셔가지고. 너무 잘게 캠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또 쾌감을 느끼게. 열심히. 백패킹은. 귀여워. 짐을 최소화로. 줄이는 것이. 정권이에요. 다 됐어. 한슬아. 힘내. 할 수 있어. 마지막. 둘 셋. 한세. 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요. 이걸로 쓰시죠. 주여정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